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금융위기 이후 국내 주요기관 투자자들이 부동산 대체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 대상으로 물류센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투자신타곤용 고성관 팀장은 지난 17일 여의도 정경련 회관에서 개최된 제7회 글로벌 AI 포럼에서 금융위기 이후 전통 자산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투자 대상이 다변화되는 게 국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투자 대상에서 눈에 띄는 건 물류시설입니다. 한국투자신타곤용에 따르면 물류시설에 투자한 리츠의 총 누적 자산 규모는 올 상반기 4,760억 원으로 과거 4년 3,356억 원보다도 많았습니다. 고 팀장은 중국과의 FTA 체결과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 3자 물류시장 확대 등으로 현대식 대형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리츠펀드를 통한 기관 투자자의 물류 투자가 확대되는 반면 우량 매물 부족으로 선 매입형과 개발형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팀장은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난 반면 임대료와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를 들어 용인, 양지, 이천 등을 투자선호 대상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KSG 뉴스 이근혜입니다. KSG 뉴스 이근혜입니다.